재영이 형 제대한다. 그래서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다. 네하고 아무 상관없다. 내 불편을 사꾸라, 나. 아, 가시나 진짜 별설리 다한다. 오빠가 네가 왜 불편한데? 정아, 오빠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네 재영이 형 알지? 얘보다 더 쓰레기인 거 혼자 살면 진짜 큰일 난다. 벌써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계신 일이다. 그러고 오빠 원래 1년만 하소가기로 했다. 네 때문 아이다. 진짜 봐. 어머. 진짜 내 때문에 아이제. 어째. 아이제, 아이고 맞제. 아이제. 아이제. 아이고 맞제. 네 때문 아니다. 네 때문 아이다. 진짜 아이다. 왜 강아지 그거 딱 놔두라 그거 오늘 마찬 받았다 안잖아 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한잔 한잔 한잔